빠빠투브 자 민호야 친구들 빠빠투브 친구들한테 안녕해주세요 안녕 민호야 오늘은 뭘 가지고 왔죠? 응 길래터랑 파키캐 갖고 왔어요? 우와 일단 민호 뭐부터 할거에요? 파키캐부터 그럼 약간 들어볼래요? 파키캐를 앞으로 보여주세요 앞으로? 그거는 파키캐는 뭘로 유명하죠? 파키캐스 얘는 뭐하는 애죠? 파키캐스 머리로 머리로 막 어? 아 머리로 박치게 하는 애죠? 파키캐스는 머리로 박치게 하는 애죠 그쵸? 민호가 되게 좋아하는 공룡이죠? 그쵸? 그래서 아빠가 일단은 조이로 와일드 만들어줄거고 그쵸? 다음에 옆에는 뭐죠? 파키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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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랩터 길 랩터 멋있었어요 멋있네요 길 랩터 이것도 빨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이 놀아보자 이번에 길 랩터랑 파키캐스 둘이 한번 싸움을 시켜볼까요? 그럼 아빠가 만들어줄게요 우와 여기가 뿔이 있어 여기 좀 이렇게 깔려주면서 여기 있어 소체국에 군룩할게 있다 아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빠가 빨리 만들어 볼게요 네 파키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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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요 아직 안됐어 입이 막 우와 얘 자고 있나? 자고 있나? 우와 입이 막 우와 보이지? 네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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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아야 가자 자...했지? 네 자 너도 가자 공격해 우리 스파타 와우 소 꿍 꿍 꿍 소 만난다 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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